AP 투자 연구소입니다. 6월 28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강부합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. 다우지수가 0.09%, 나스닥 중압 0.3%, S&P500은 0.09% 상승 마감했는데요.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로는 전반적인 혼조세가 이어진 와중, 엔비디아는 하락, 아마존은 상승 마감을 보인 하루였습니다. 이날 미국 증시는 혼조스러운 경제지표에도 5월 PC 기대감 등 낙관론이 커지며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. 특이점으로는 중소형주의 표본이 되는 러셀 2000지수가 대형주보다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. 전율 밤에는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었습니다. 이는 잡용치보다 개선된 1.4% 성장을 보였지만 22년 상반기 수축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.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6천 건 감소한 23만 3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. 지난주 대비 둔화된 것은 맞지만 신규가 아닌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은 노동시장 둔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. 국제유가는 1%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. 전일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중동 확전 우려가 지속되며 배럴당 80달러를 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. 주도주가 없는 증시 분위기입니다. 현재 국내 증시에는 증시가 견인될 수 있는 업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은 분명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해당 내용의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.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곧 2분기 실적 시신이 다가온다는 점을 인지해야겠습니다. 이에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월초 경제지표 발표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미리 다양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